그러니까 남녀도요. 지금 대표적으로 음향을 대표하는 남녀도 다른 방식으로 육바람일을 구현해야 됩니다. 이걸 회귀라 해놓고 잣대를 대면 서로 피곤해져요. 육바람일을 분석할 때 솔직히 여성 입장에서 남성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. 왜 저 따위로 살지?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보면요. 육바람일은 글렀다. 서로, 서로. 왜 그럴까요? 개성이 다른데 이걸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. 내 개성이 다른 걸 악이라고 규정한 거예요. 저 사람은 틀렸다고. 다른 건데. 제가 이 개성을 강조한 이유가 이거예요. 사람마다 다양한 개성으로 육바람일을 표현하게 우주가 해놨습니다. 동물이 아니에요. 사람. 한 명 한 명이. 저기 개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죠.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귀합니다. 여러분이 가진 개성은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참아버리면 우주에 여러분만의 육바람일 꽃이 못 피게 됩니다. 그 종 하나가 꽃을 못 피우게 되는 거예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종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. 우주에는 이런 육바람일도 있어라고 보여줘야 돼요. 그 책임을 느끼시라고 제가. 개성이 이대하다. 성격이 팔자다. 제목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. 양심이 지능이다. 뜬금없지만 아무튼 해봤습니다. 이런 제목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. 거기에 그 통화하는 내용들입니다. 양심 아는 게 진짜 중요하다. 성격은 수용하자. 여기서 말한 성격은 여러분 못된 성격 수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. 여러분의 개성을 수용하시라. 나만의 개성. 난 좀 내양적인 것 같아요. 그거 여러분 개성입니다. 내양적이라고 해도요. 육바람일에 맞게만 사시다 보면 얼마든지 그 외향적인 모습도 갖고 삽니다. 저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어떤 그 모습은 내양적인 걸 더 즐기는 그 맛은 영원히 안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실 거 다 하시고 사실 수 있어요. 육바람일만 다 끝이. 그게 제가 육바람일을 강조합니다. 개성을 바꾸려고 덤비시면 소모전이고 그 수많은 업 속에서 이번 생에는 요거를 구현해보리라고 하고 오신 거예요. 그걸 잘 구현하게 돕는 게 더 1차 아닙니까? 아무래도 이 개성이 마음에 안 듭니다. 개성 바꾸는 법 좀 가르쳐주세요. 그 방법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연구하기에는 우리 수명이 너무 짧아요. 저희가 한 만 년 정도 산다면 천 년 정도 연구해 볼 생각이 있는데 저희 겨우 정신 차리면 지금 나이가 정신 좀 차리면 서른 넘어가요. 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. 오 이게 또 시간이 없습니다. 우리가.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개성을 가지고 인류의 아주 큰 복덕을 쌓는 포살되시는 걸 돕는 곳이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 하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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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